어서오십쇼. 아유, 여기서 구독자!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저도 말모님 막혔어요. 너무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카메라를 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예, 인사, 인사 말씀. 네, 안녕하세요. 아유, 이렇게 인사 드리니까, 아유, 저도 떨리네요. 감사합니다. 예, 예. 길을, 길을, 길을 막지 않게. 예, 예. 아, 사장님, 여기서 얼마나 일을 하십니까? 예, 저희는 지금 장사한 지 2년째 됐고요. 예. 다른 일 하다가, 예. 예. 이거 지금 저, 직사람하고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자영업을 하신 지는 2년째. 아, 이거는 2년째 됐고요. 예. 저는 이제, 요거 말고 또, 저희 흔히 아는 포크레인, 그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 포크레인? 포크레인 기사? 예, 예, 예. 두 가지를 함께 하시는 거예요? 네, 예, 예. 와, 이렇게 성실한 분이십니다. 예, 그러면 하루 24시간이 모자르시겠어요? 아, 예. 바쁩니다, 예. 예. 그렇게 일을 하시는 이유는, 이 고기 창고만으로 영업 좀 이익이 안 돼서 그러신가요? 아, 예.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네. 제가 이제, 그, 저 나이가 조금씩 먹어가다 보니까, 저 혼자 좀 불안한 것도 있고 해가지고, 네. 저는 저대로 일을 하고, 예. 또, 저희 집사람이 여기서 하면서, 예. 제가 또, 제 일가 끝나고 와서 도와주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 내외가 이렇게 정말 열심히, 아까 서울분들, 서울분들, 저희 인터뷰 안 하신 분들, 예? 빨리 들어가세요. 여기 사장님이, 예, 그럼요. 예, 빨리 들어가세요. 여기 맛집이구나. 예? 아까 인터뷰 거절하셨어요. 여기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아니, 괜찮아요. 아무나 해도 되는데. 네, 네. 아유, 제가 영업을 방해할 뻔했어요. 여기 오시려고 하시고. 네, 좀 올라가겠습니다. 네. 아, 사장님 어떠십니까? 그 경기가 뭐 좋다는 분도 계시고, 뭐, 코로나 이전보다도 안 좋다는 분도 계신데, 실감하는 체감지수? 저 같은 경우는 너무 안 좋거든요. 네. 이제 장사도, 작년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그러니까 재작년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작년 이제 하반기 넘어오면서, 매상도 한 30%에서 40% 정도 떨어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모든 뭐 이런 식자재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이익 분기점이 나와야 되는데, 장사를 해도, 이게 열심히 하는데, 그, 마진이 너무 적어서, 인건비는 계속 올라가고, 사랑 구하기도 힘들고, 이런데, 그런 상황들이 지금, 이게 뭐지 싶을 정도로 좀 정리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저 혼자 밖에서 하는 저희 쪽, 이 포크레인들 쪽 일도, 저희 동료들도 지금, 너무 많이 놀고 있거든요. 네. 여태까지, 저희가 몇십 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일해본 적이 없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네. 일이 없어서 쉬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네. 지금 너무 많습니다. 이게 건설 경계하고도 연관이 될까요? 부동산, PF 대출 문제하고도? 그게 제일 큽니다. 그게, 네. 공사 현장들이, PF 대출이 안 나와서 공사가 중지된 현장이 너무 많아요. 아. 그래서 저희들, 직접적으로 너무 많이 지금 와닿고 있거든요. 예컨대 포크레인 기사분께서, 하루 영업을 못하시면 손해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뭐, 아무것도 없는 거죠. 네. 벌어야 될 돈을 못 버니까, 나가는 돈은 다들 일정한데, 들어온 돈이 없으면 이제 힘든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빚으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다. 그런 상황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장님은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도, 그러면 이게, 뭐 이렇게 원활한 상황이 아닌 거죠? 네. 지금. 여기도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서, 네. 매출이 많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또 포크레인도 일이 없고, 이런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오시는 손님들도, 그 전에 뭐 이렇게 한 가족이 와서, 뭐 5인분, 6인분, 7인분 이렇게 드셨으면, 지금 오시면, 최소한으로 이렇게 적게 드시는 것 같아요. 이게, 네. 경제가 어렵고, 힘들어서 그런 건지, 그런 게 느껴집니다. 지금. 옛날 같으면, 6인분 이렇게 넉넉하게 드셨는데, 네. 이제는 뭐, 네. 좀 줄여가지고 드신다. 네. 그런 게 느껴집니다. 네. 진짜 큰일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러면, 이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라는 거를, 영거푸로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아, 예. 저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떠신 건지, 높으신 분들 다 깊은 뜻이 있어서 하시는 거겠지만, 네. 저희 같은 사람들 볼 때는, 그냥, 이게 뭐지? 이거 왜 하는 거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아무튼, 애매합니다. 하하하하. 사장님, 아, 정말 애매하다. 이거 좀, 답이 안 나온다. 이제 이런 말씀은 주셨는데요. 혹시 대통령 신년 대담 보셨어요? 안 봤습니다. 안 보셨어요? 왜 안 보셨어요? 어, 뭐, 별로 그전 같은 경우에 관심이 갔었는데, 뭐, 보나 안 보나, 비슷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다거나 할까요? 그냥, 안 봤습니다. 안 봤다. 어떤 분들은 분노 게이지가 올라갈까 못 봤다, 이런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 어쨌든 지금 총선이, 두 달도 안 남은 상황인데요. 네. 이 사장님께서는, 투표 꼭 하실 겁니다. 아유, 꼭 할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투표에 임하실까요? 네. 제가 지지하시는 분을 위해서, 꼭, 될 수 있게 저라도 한 표. 아, 한 표 행사하시고요. 네. 그리고, 이 방송 함께 하시는 많은 시민들이, 어떤 선택을 하시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네. 뭐, 다 자기, 본인들 생각이 있으실 텐데, 그래도, 이렇게 일반 서민들, 저희 같이 이제, 보통 평범한 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정권이 들어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평범한 시민들, 평범한 서민들, 중산층과 서민, 그리고 약자와 소수자, 이런 분들이 좀, 그래도 배려받을 수 있는, 네. 그런 나라에서,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유권자들이 조금 더, 한 표 행사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주셨어요. 사장님 가게 바로 앞에, 스타벅스가 있네요. 네. 네. 사장님은 저 커피를 드십니까? 어, 저, 이제 자주 먹으려고요. 저, 서민들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거고요. 여기 오시는 분들, 제가 알기로는, 다 주변에 제가 아는 서민들인데. 서민들 못 온다고. 자리가 없네, 앉을 자리. 아닌 거 같은데. 아니, 그분은 왜 그런 인식을 갖고 있을까요? 말실수 하신 거겠죠. 그분이 이런 삶을, 모르시잖아요. 워낙, 있는 상태에서 사시는 분들이, 그런 거 모르실 거 같습니다. 저희, 다 평범한 사람들도, 저런 거 먹고, 이런 거 먹고, 다 먹고 삽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아, 진짜 잘 모르겠습니다. 뭐가 말이 되고, 뭐가 말이 안 되는 건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참, 답답하다. 국민들은 답답하다. 서민들은 답답하다. 이런 생각, 말씀 전해주신 거 같습니다. 아유,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합니다. 예. 특히 구독자, 저도 영광입니다. 사장님. 진짜 영광입니다. 예. 구독자, 예. 끝으로 저희 좋아요, 뭐 구독, 알림 설정 한번 홍보해 주세요. 꼭 하셔야 됩니다. 하하하하. 꼭 하실 겁니다. 네. 네. 네.